신약 개발에도 힘을 실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. 그러면서 영국 익스다에 530억을 투자했대요.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대. 그리고 미래에셋그룹과 반반씩 투자를 한 것 같아요. 반반인지 비율은 안 나왔는데 미래에셋그룹과 530억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미 투자금의 절반을 집행했으니까 한 250억 넘게 집행을 했겠죠, 여러분? 그런데 왜 이 익스다에서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을 산 건 알죠? 이게 지금 레고캠 바이오의 사이트거든요, 여러분? 제가 한 걸로 하고 이거 보세요.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. 이런 식으로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놨어요. 그리고 이 ADC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레고캠 바이오는 원천 기술인 컨주올과 레고케미스트리를 활용하여 ADC, 면역항암제, 항생제, 항섬유화제 등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ADC가 가장 먼저 오죠. 그러니까 어떤 문구나 홈페이지에 워딩을 만들 때 가장 제일 먼저 오는 단어가 왜 가장 먼저 오겠습니까? 항상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겠죠, 그렇죠? 그건 뭐 의전서유를 해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이 ADC가 뭐냐? 이 레고캠 바이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한번 보시죠. ADC는 항체와 합성의약품을 결합시킨 차세대 항암제로 인위적인 항체 항원 반응을 활용하여 몸 안에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항체의약품의 선택성과 합성의약품이 탁월한 항암 효과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의약품입니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여기 익수다라고 딱 나오죠, 그렇죠? 익수다. 여기 나오죠, 여러분? 그러면 셀트리온에서 이 레고캠 바이오의 우리나라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결국엔 셀트리온이 CMO로 시작해서 바이오 시밀러, 레크노라드 바이오 신약까지 왔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회사 지향점은 신약일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익수다에 이게 지금 익수다의 영국 익수다의 정보거든요. 이걸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서진석 이름이 나옵니다. 키프린시플 정승욱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. 키... 키퍼슨, 키프린시플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CMO 컨트랙트를 더 보면 자, 여러분 서진석, 디렉터 디렉터가 이사잖아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정승욱 이 사람들은 뭐 영국 사람들이겠죠? 디렉터가 3명인데 한국사람은 2명이에요. 그 중에 한 명이 서진석 장남 아들 장남 서정진 회장의 장남이 이 익수다의 이사로 가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?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. 왜 서진석 장남이 이 익수다의 이사로 돼있을까요? 수어 1,2 3,교 3,size 2,1 4,7 3 4,2 5,6 6,7 6,6 6,7